이 꼴이가 자 오늘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 꼴이가 흉가에서 항상 하는 말 자 다섯 개만 하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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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번 뭔 말을 해 들어줄게요 수사 준비 알았어 수사 준비 알았어 수사 자 3번 싱거 자 그렇지 얘기 들어줄게 어 얘기 아 되게 쌍이 안 들어가네 나 이런거는 오늘 공부방송들 하고 얘기 나 책임주고 방송해야 돼 들어줄게 자 2번은 너나 알지 야 그건 극히 드물다 솔직히 노후패 여러 번 갔을땐 하는 말이지 너나 알지 1번 제일 많이 쓴거 제일 많이 쓴거 뭔꺼 소리집중 여자다 자 오늘 자 이렇게 어 누구야 수사 준비 얘기 들어줄게 너 나 알잖아 모름지러 너 나 알잖아 아니 그걸 벽에다 벽하고 얘기를 하는건가 아니면 진짜 꾸질하고 얘기하는건가 호국에다가 흐흐흐 그라고 1번 응 그라고 어 개만인 1번이 제일 많이 쓴거 밍밍아 소리집중 별개 고마워 밍밍아 소리집중 시청자가 흉가 방송 때 자주하는 말 자 다섯번째 본인들이 잘하겄지 헐 헐 헐은 1번이다 헐은 1번이다 내 봤을때 그냥 헐 헐 헐 자 4번 자 4번 며시 스타또 그렇지 며시 스타또 며시 스타또 며시 스타또 며시 스타또 며시에 시작해서 스타또 몇시인거 그렇지 아이야 며시 우리 키보드 워리어들 잘하네 본인들이 친께 3번 소리 소리들려 소리들려 어이 어이 역시 소리들려 소리들려 키보드 워리어들 잘하네 소리소리 자 2번 2번이 방금 본 사람 방금 본 사람 1번 제일 많이 한거 1번 손 손 아 나 이제 코나왔어 하지마 시청자가 흉가방송때 자주 하..뭐야 자주하는 말 뭐야 5번 헐 헉 헐 할할 하지마라 헐 헐 헐 헐 4번 며시스타따떠에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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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본사람 방금 본사람 방금 본사람 방금 본사람 그러면 꼭 있어 아 나 못봤다 아 나 버퍼걸렸다 아 나 버퍼 아이 그 장면에서 앞으로 또 버퍼걸리냐 손은 개 오질라게도 잘 들어요 방금 소리 들은 사람 이거는 뭐든지 다 들어가 방금 소리 들은 사람 내 손 방금 본사람 손 몇시 있었다 또 아는 사람 손 헐럴럴 하지마라잉 손 알았어요 손 잘 이제 그 외로 연기 대상감이네 지금 다들 주장이네 이 말은 쓰고 싶었잖아 왜 사람을 속여 자신을 속이더만